0364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은 은 동사는 1983년 8월 18일 설립되어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기업이며 1999년 12월 15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함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기업으로서 해외의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LNG를 도입하여 국내의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게 전국 배관망과 탱크로리 등을 통해 공급함 정부정책에 맞춰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수소사회 견인을 위해 수소제조, 인수 및 저장공급 등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기업개요대시 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거 천연가스의 개발, 제조 및 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 1999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시장형 공기업임 대시 해외의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LNG를 도입하여 국내의 발전사, 한전발전자회사 및 민자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의 전국 배관망과 탱크로리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음 대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종속회사를 통해 가스플랜트 시운전 및 기술용역, LNG 저장탱크 설계 등 해외 플랜트 사업과 정비사업, 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호주와 이라크의 해외자원 사업 부문의 성장세 지속과 국내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금융 수지 저하로 파생상품 거래이익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도 소폭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천연가스 가격 강세에 다른 해외사업 부문의 성장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한국가스공사의 시가 총액은 2조 5,89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12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상장 주식수는 9,231만 3천주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퍼은 2.19배이고 추정 퍼은 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만33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810원이고 추정 EPS는 12187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26배 10만9,8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43,12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 345억원 8,989억원 12,39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3번지억원, 마이너스 1,607억원, 9,645억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8번지 87%이고 유보율은 1,777.35%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만 8,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만 8,700원보다 6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9,9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종가는 2만 8,050원이며 주가가 한국가스공사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종가는 2만 8,050원이며 주가가 한국가스공사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9%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한국가스공사은 거래량 79만 5,88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2,63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목권 스탠리에서 7만 1,640조, 신한투자증권에서 6만 7,416조, NH투자증권에서 5만 7,640조, 미래예세증권에서 5만 747조, 키움증권에서 4만 557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4만 1,600스무두조, 키움증권에서 9만 4,138조, 미래예세증권에서 8만 1,034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만 3,186조, NH투자증권에서 5만 9,800의 순하홉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3만 9,600의 순회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9만 8,700의 순세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증권에서 5만 8,700의 순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9만 8,700의 순세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